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사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지나고요 다음 주부터 2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기도의 달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2월 기도의 달 특별 새벽 기도 이번 2월 달은요 또 이 설 연휴가 1월 달에 들어있어가지고 대부분 2월 달에 있었는데 이번에 1월 달에 설 연휴가 지나버리니까 쉬는 기간 없이 4주 연속 그냥 쭉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벌써 7년째 접어들게 되더라고요 참 그동안에 매년 2월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참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사실 경험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정한 시간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꾸준히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것 자체야 한 달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훈련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이번 2월 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달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안타까움, 아쉬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기도인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기도인지 이게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는 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한 달을 지내놓고 보면 과연 내가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내가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고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별로 많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사실 기도인데 누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세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달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기도의 달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또는 간단히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장 압축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2월 기도의 날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거를 한번 그냥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재를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기도를 하셨죠 공생의 사약을 하시면서 항상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셨던 것이 늘 새벽 위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구청이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그럼 이렇게 해라 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게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은 같습니다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에는 마태복음의 내용에서 좀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빠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그 앞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생략해도 크게 큰 문맥의 의미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의문이 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전에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그 전에도 기도를 했어요 왜냐?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것이 정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습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뭐 다니엘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항상 하루 세 번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라면 늘 하루에 세 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주기도문처럼 매번 하루에 세 번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문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필라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 그 답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세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성격이 나오진 않지만 에세네파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종파들이 그런데 그 종파들이 자신의 어떤 공동체의 기도 제목 또는 비전을 담은 그런 기도문을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의 어떤 비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여기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했을 때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그런 자신들의 공동체의 비전을 담은 기도를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담은 기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모범위기 이전에 먼저 공동체의 비전을 담은 어떤 공동체의 목표를 담은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동체의 비전 어떤 그 공동체의 삶의 목표가 뭐였냐 그게 이제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살아가야 될 목표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입니다 일동할 양식을 구하거나 죄의 용서를 구하거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의 수 구하여 줄 수 없어서 이런 기도는 사실은 전반부에 있는 목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구분할 때요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의 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름의 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청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한 간구 이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의 간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하나의 마지막 그거는 송영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항상 기도 마지막에 하는 관용구처럼 붙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맞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 전체의 비전을 담은 기도문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들어가야 될 요소들 이런 것들을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주기도문을 하나의 교과서로 삼고 이 주기도문처럼 그런 주기도문의 형식으로 또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외워서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틀리지 않게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1.2력도 틀리지 않게 암송하고 외우고 늘 목상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을 중점적으로 그 방법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근본적으로 기도가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어떤 것을 주제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기도 자체가 뭔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성경에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본문들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정의한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 대화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화를 해도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요 한참 여러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왠지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서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어떤 경우는 서로가 대화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만 전달하고 말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정보만 서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물론 몰랐던 정보를 아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거는 인터넷 검색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정보하는 것은 근데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서로 인격적인 소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교감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해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감정을 서로 공감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도 쳐주고 반응해 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대화가 더 깊어지고 서로 인격적으로 더 잘 알아가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아 그게 그 사람이구나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공감을 해주지 못하면요 그냥 대화가 힘든 거예요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재밌어서 똑같은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시내 나갔는데 야 내가 몇십 년 만에 시내에서 우체국 앞에서 영자를 딱 만났단 거 아니냐 그래? 그래서 이런 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사람 영자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십 년 만에 우연히 그냥 나가지도 않은 시내에 그냥 어쩌려고 한 번 나갔는데 그 우체국 앞에서 몇십 년 전에 친구였던 영자를 그 전에서 만난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운명적인 만남입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만나는데 영자가 하나도 안 변했어 더 좋은 것은 옛날에는 내가 쟤보다 못생겼는데 지금은 내가 더 이쁜 것 같아 이런 거 그러니까 영자를 만났다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자기의 그 기쁜 어떤 감정 감격 놀람 이런 거를 알아주라는 이야기예요 공감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와 대박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야 정말 신기하다 막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말하는 게 신나요 재밌어요 더 말하고 싶어요 근데요 그랬냐? 그래서 그러면은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그 감정을 공유해주는 거지 그 사실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답답함이 주로 어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남편과 아내의 대화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내는 늘 말을 하면서요 그 감정을 공감해주기를 원해요 반면에 남편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꺼낸다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해결책을 생각해보자고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났어 영자를 만났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자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마 핀트가 안 맞죠 그러면 서로가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대화는요 그런 인격적인 공감이 있어야 돼요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생각도 같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교제로 흘러가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야 된다면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누리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그럼 기도케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위격 인간으로 말하면 인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 말만 그냥 늘어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 굴구절절 내가 필요한 말만 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인 교감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인격적인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냐 이거예요 대화를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대화하고 반응하면서 대화해야 된다는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듣고 말을 들어야 뭘 대화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내 이야기를 하고 반응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요 기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하셨대요 어디에서 성경 66권에서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감정인지 인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턴은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그냥 모여서 자 다 모였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고 무조건 기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분명히 들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거기에 하나하나 인격적인 반응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그 반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와 정말 대단한 우와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마음 그런 이야기를 칭찬하고 하는 건 우리는 기독교적 영어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와 대단하다고 그러고 감탄할 때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과연 그렇군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군요 하나님이 어제 본문 가운데도 그게 있어졌는데 교회 안에는 여러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자질에 상관없이 재질에 상관없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잘못 살았군요 하나님 뜻이 이거였는데 내가 잘못 살았군요 고백해요 회개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고백과 회개라고 하죠 근데 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은 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달라고 강구하죠 그것을 우리는 강구하고 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요청하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다 보면 많은 나에게 또 필요한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내가 필요한 것만 막 요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하나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회개와 간구하고 간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거 이게 기도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뭘 권유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반응을 해보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큐티 본문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반응하면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잘 담겨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잘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주기도문의 형식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보라고 합니다 루터는 자기의 개인 이발사가 있었는데 이발사가 주의를 짓고 또 어떤 유배를 떠나면서 루터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루터가 대답했던 게 이거예요 대화다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 주기도문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주기도문의 형식에 맞춰서 기도해라 루터가 그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그게 기도에 관한 우리 선배들의 여러 많은 문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서가 됐고 방법이 됐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나 우리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가락 기도 배우지 손가락 기도 손가락 기도 손가락까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엄지 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 검지 손가락은 엄마 손가락입니다 엄마 생각하면 항상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손가락이 납니다 나는 맨 말 안 듣고 죄만 짓고 말 들을 게 안 듣죠 잘못한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 가장 약한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해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강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강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배운 손가락 기도예요 근데요 이게 성경의 기도의 방법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구조로 한번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불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분은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7절에 보면 때가 찬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힘으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옵을 받을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랬고 또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랬고 또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옵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으셨다 입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을 듣고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 전 사람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문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찬양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없어서 이게 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아버지 존재가 존귀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최고의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여김을 받을 수 없어서 또 기도하잖아요 나만 하나님께 존귀를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귀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여김을 높이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간구예요 거룩한 피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나에게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그 예배를 모든 백성들이 드리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심편에서도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 알아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게 선교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종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영토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지구상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국민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 그리토를 믿는 백성들이 국민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더 많아져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권인데 주권의 나라의 주권의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임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중하고 그 주권에 복종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생략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죠 하나님을 불렀죠 하나님을 찬양했죠 거룩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 위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왜요?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적인 피로를 위해서 거룩한 피로를 위해서 물질적인 피로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봐야 될 게 물질적인 피로를 구하는데 하나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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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하게 할렐루야 이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예요 그날 그날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냐 많은 양식을 구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냐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주지만 너무 많은 소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관심이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한 교부 어거스틴은요 이 구절이 바로 자만 30장 8절 구절에 아굴의 기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만 30장 8절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띄워주시고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화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라 우리에게 적당한 양식만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은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간구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회개죠 지금 간구하고 회개가 손가락하고 바뀌긴 했는데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조건이 전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죄의 죄인자를 사해 주어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해 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죄는요 그 죄의 무게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죄를 저질러도 사람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친구에게 욕을 해요 그 친구에게 똑같은 욕을 하는 그것과 아버지에게 욕을 하는 것과 한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에게 욕을 하는 것은 똑같은 욕을 해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의 지위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인간에게 죄를 지은 것보다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무게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을 이 용서에 대한 이유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되냐고 했을 때 일만달란트의 빚을 진 신하가 왕한테 탕감을 받았는데 돌아서서 자기한테 백테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것을 보고 엄청 그 왕이 진노하고 또 처벌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동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다 너희의 죄를 일만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백테나리온을 용서를 안 해주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죠 백테나리온은 일테나리온이 하루의 품삭입니다 그러면 백테나리온이면 한 100일 정도의 품삭 거의 한 3개월 정도의 품삭이에요 그것을 동료가 나한테 비친 겁니다 일만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6천테나리온입니다 그리고 6천테나리온에 1만 개니까 6천만 테나리온이에요 그럼 6천만 테나리온에 6천만 일을 하는 건데요 대충 1년에 300일 잡고 연도로 환산을 하면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에요 나는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았는데 고작 내 동료가 3개월 일을 갚을 수 있는 빚을 나에게 안 갚았다고 처벌하고 그러면 그게 은혜를 아는 자냐 이 말이죠 민망한 일이다 그러면 너의 빚을 탕감했던 왕이 얼마나 널 분노하시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개인적인 이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교회 공동체의 최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서로가 미워하고 용서 안 해주고 그러게 있어요 그럼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도가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엄청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죠 그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게 하고 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의 공격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악으로부터 또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외워서 그대로 기도하라 그대로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내용을 포함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요 여러 시간 해야 되는데 여러 시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까먹어요 그래서 뭐가 핵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전체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간구하고 이런 일들을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도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인격적인 교제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원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필기시험은 안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필요한 것은 실기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원리를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해보세요 기도해고자 마틴 루터가 여러분께 고면했던 것처럼 새벽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아침 저녁으로 또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십시오 그렇게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잘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을 누리는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특별 새벽기도 기도해달라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